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월 컬럼 고3이 되어 처음 만나는 모의고사 3월 학력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3월 학평 풀어보셨나요? 아니면 작년에 공개된 평가원에서 공개한 예비시행 즉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예비시행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알고 계시겠지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예전에는 모든 문항 45문항이 공통문항이었는데 이제는 공통문항 34문항과 선택문항 11문항 그래서 화작을 선택을 하거나 엄매를 선택을 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었죠. 그러면 당연히 예비시행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작년 3월 학평을 풀어보셔야 되고 그러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예비시행 형태의 문제는 많이 접해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시중에 판매하는 여러 모의고사 기출문제집들을 보면 작년 형태처럼 교재를 구성하지 않았고 올해의 형태 즉 예비시행 형태로 변화를 즉 새로운 문제를 넣어놓았겠죠. 화작 같은 경우에 한 문제 늘려야 되고 엄매 같은 경우에는 매체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 독서와 문학 같은 경우에는 독서, 두문항, 문항, 두문항을 늘려야 되겠죠.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적응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 보시면 칼럼은 기출비라든지 수만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두문항, 15문항이었던 게 17문항이 된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평론과 함께 실렸습니다. 물론 짤막한 평론인데 이 평론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뭐 고전시가의 세계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이건 예비시행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실려 있고 밑에 보면 시조가 실려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 그러면 사실 문학 작품만 나와 있을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조금 빠르게 짧게 걸렸거든요. 그게 문학의 장점이죠. 독서는 물론 엄청나게 능력이 향상이 되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최소, 최소입니다. 한 지문당 10분, 최소인데 정말 학생들 많이 가르쳐보면 10분 안에 해결하는 학생들이, 10분만에 해결하는 학생들이 정말 드물거든요. 보통 10에서 15분 그러면 총 한 40분, 45분이 걸리거든요. 그럼 총 80분 중에서, 총 80분 중에서 한 넉넉잡아 40분 날아가면 나머지 40분으로 문학하고 이제 화작이 되든 언매가 되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문학에서 시간을 만약에 아낀다면 독서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문학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6월에 가서 아마 3월, 4월 이런 학력평가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출제를 할 겁니다. 이번이 경기도인가요? 하여튼 반드시 그렇게 출제를 할 것인데 6월에 가서 엎어버릴 수는 있거든요. 왜? 키는 평가원이 지고 있으니까요. 엎어버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예상하건대 절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대로 이 형태로 출제를 하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더 많은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이고 그러면 독서 영역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 문학 때문인데 무슨 독서 영역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읽기입니다. 읽기 사실 저는 가끔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어시험 칠 때 저는 독서만 쳐도 된다라고 강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치긴 쳐야 되지만 그만큼 독서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대학 공부를 하실 때 혹은 나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건 공기업 준비를 하시건 어쨌든 이 독서 영역 공부가 그 모든 것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학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 영역입니다. 이런 형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매달 무료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제공을 하잖아요. 여기 조금 오타가 나서 1, 2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1, 3등급용 하나, 4, 5등급용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 꼭 저희 사이트를 방문을 하셔서 여기 보면 링크 있죠? 방문을 하셔서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방금 제가 독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독서 4가지 꿀팁을 제가 조금 실어놓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조금 긴 영상을 통해서 한 개씩 한 개씩 한번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조금 오늘 얘기했던 거 정리 다 얘기는 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5분, 6분 안에 말씀을 드린다고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컬럼 내용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이러한 내용들 조금 읽어보셔서 학생 여러분들이 3월 학력평가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